안녕하세요. 이번 과연은 테스트 2회의 5문정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에서 7문제를 봤습니다만 5문정정은 대부분이 문법 관련 문제라고 했죠.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만 16문제, 17문제 정도가 문법, 나머지 2, 3문제 정도가 실제 시험에 어휘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인 활용이라든지 접속, 문법표현의 오용문제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도 간단히 7문제 정도, 총수 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를 볼 예정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 문제에서 뭘 묻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1페이지에 1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키노라고 나와있죠. 항상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게 나오면 시제 부분을 따져보십시오. 익히 마시다, 어제, 뭐뭐뭐뭐, 같습니다. 이상이 없죠? 자, 어제, 하지매때입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이자카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자카야, 뭐 선술집이 되겠죠. 자, 노무니 익히 마시다가 아니라, 뭐뭐뭐, 하러, 허니, 조작의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뭐뭐뭐라는 의미로 동작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뭐예요? 마스 형의 니를 붙입니다. 그래서, 노무니가 아니라 노무니 익히 마시다가 되겠죠. 어제, 처음으로 선술집에 이자카야, 뭐 술을 마시러 갔다라는 얘기했죠. 노무니 익히 마시다. 그 다음 뒷부분 요리는 오이시가따 시 요리도 맛있었고 오이시가 맛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죠? 가타로 바꾸셔야 되겠죠 맛있었고 그 다음에 시는 뭐하고 미세노사비스뭐 가게서비스도 좋았습니다 좋다 좋았던거죠 어제 사실이니까 그래서 요가타 데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부분 C랑 D는 시제라든지 활용해서 이상이 없죠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B가 되겠습니다 동사 마승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유명한 영화도 있죠 뭐뭐하러 갑니다 뭐 만나러 갑니다 이럴 때 아인이 익히마스 이렇게 마스형의 니 동작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접속형태 오형문제인데 틀린 부분은 B가 되겠죠 노미인이 익히마시다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12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뭐 경호관련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주어는 누굽니까? 선생님이 되겠죠 자 일본어 문장도 우리나라 문장이랑 비슷합니다 주어가 나오면 동사 부분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데 센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종경어 경어 부분을 맞는지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샤초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보다 윗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일 때는 항상 경어 종경어나 겸양어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센세니까 이미 틀린 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전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타다쿠는 뭐죠? 노무 노무가 대한 마시다 다음 타베루는 먹다죠 천자치발 좀 적히기 힘듭니다만 타베루는 먹다입니다 자 그래서 노무 마시다 타베루 먹다의 겸양 낮추는 말이 이타다쿠가 됩니다 자 그럼 종경으로 높이는 발음은 뭐죠? 메시아가루라고 나타내죠 자 선생님이 드시지 않은 거니까 뭐요? 메시아가리마센데시다 그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죠 틀린 부분은 이미 정답이 나옵니다 주어를 보시면 호응관계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용 부분 따져보시면 센세와 센게츠까라 지난달부터 오사케오 야메떼이루 야메루는 뭐죠? 끊다 그만두다니까 이때 한자는 요한자가 되겠죠 이 야메루입니다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멈추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메루는 한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직서 사표할 때 요 사자 요것도 역시 발음은 뭐죠? 야메루 이건 언제 사용합니까? 이를 그만두다죠 회사를 그만두다 이럴 때는 요한자로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선생님은 지난달부터 술을 끊는다라고 오샤때죠 오샤루는 뭐죠? 마라다 이후에 존경이 됩니다 말씀하시고는 마따쿠라는 부사 마따쿠는 정말이라는 의미도 되고 전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혀 드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D가 되는데 이타다쿠는 노무나 타베루의 겸양 나추는 말이고 존경은 뭐? 메시아가루 경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루가 드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틀린 부분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0번 문제입니다 자 토시우에는 히토니토떼 니토떼라는 표현이죠 어떤 판단의 근거 따위를 나타냈지 쓰죠 뭐뭐에 있어서 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 자 손나이 카타오 쓰르 베키 대와나이 자 베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베키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의 부정이 베키 대와나이죠 그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코하이니 추이시다 코하이는 후배라는 단어고 추이 주의가 되겠죠 자 연상 나이가 위인 사람에게 그런 말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후배에게 주의를 줬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대상이 올 때는 니토떼가 아니라 니타이시대로 나타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만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게라는 얘기죠 어떤 대상을 나타낸 용법이니까 그래서 나이가 위인 사람에게 그런 말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후배에게 주의를 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어떤 대상이 올 때는 니타이시대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니토떼는 뭐뭐에 있어서 그런 말이 되겠죠 틀린 부분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타이시떼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게 니쯔이떼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말에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니쯔이떼 앞에는 어떤 내용이 옵니다 어떤 내용이라든지 주제가 오죠 예를 들어 일본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럴 때는 니환분가쿠니쯔이떼가 되겠죠 다음 니타이시대 앞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어떤 대상이 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왔느냐 어떤 내용이나 주제가 왔느냐 이런 걸로 일단 니타이시대 니쯔이떼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구분이 잘 안된다 그러면 대상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뭐죠? 조사니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누구에게 대상을 나타낸 조사가니죠 그래서 니로 바꿔서 니타이시대나 말이 되면 대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로 바꿔서 문장에 말이 되면 니타이시대 니로 바꿨는데 문장이 상립하지 않는다 이러면 니쯔이떼라고 보시면 대부분은 들어맞습니다 이것도 한의 요령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니타이시대 니쯔이떼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벤큐또라는 단어는 아시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또 이유는 와 뭐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의 내릴 때 사용하죠 자 비가 바로 틀렸는데 이 호도가 힌트가 됩니다만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 흔히 비례를 나타내 할수록 비례를 나타내는 문장 이건 한의 문용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바 호도라고 나타내죠 앞부분은 실제 회화에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면 스레바 스루 호도 이렇게 되겠죠 스루 또가 아니라 스레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면 할수록 오모시로쿠 나테쿠로 재미있어지는 다 오크가 되면 안쪽 구석 다음에 후카이 깊다죠 그래서 오크가 후카이 하면 우리말에 깊이가 있다 뭐 심오하다 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 의미 다시 보시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일본어 문형 뭐? 바 호도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재미있어지는 심오한 것이다 깊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틀린 부분은 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도는 문형을 하나 더 기억을 하십시오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뭐뭐 호도 뭐뭐와 나이 이것도 하나의 문형처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뭐만큼 무엇무엇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예를 들어 올해 여름은 작년만큼 덥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죠? 이건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작년 여름만큼 덥지 않았다 결국 작년 여름 쪽이 더 더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호도 뭐뭐와 나이 뭐뭐만큼 무엇무엇은 아니다 조사와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34번입니다 타이카이니 슈츠조 스루 가라코소 사이고 마데 아키라멘아이데 제따이니 유쇼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타이카이 대회고 슈츠조입니다 출장이죠 자 근데 이 가라코소는 하나의 문형으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가라가 뭐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할 때 코소를 붙입니다 강조 표현이 되겠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가라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됩니까? 대회에 출장하는 이상은 뭐뭐하는 이상은 일본어로는 가라니와라고 나타냈죠 이건 제1피트 엔투 2급 문법에 나오는 편입니다 자 사이고 마데 아키라멘아이데 끝까지 아키라메루 단념하다 체념하다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제 따인이 유쇼시다 우승을 하고 싶다 대회에 일단 출장하는 이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우승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가라니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A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같은 의미의 표현 두 가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자가 그대로 이상이죠 뭐뭐이조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에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한 이상은 이조와 우에와 함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36번입니다 손오 반도와 니네 마이니 시디오 하츠 바이시다 이라이 코쿠나이 노미나라즈 카이가이 데모 황호 후야시데이루 자 그 반도죠 밴드죠 밴드는 2년 전에 시디를 하츠 바이 하츠 바이는 뭔가를 발매하다 할 때 발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 이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문법도 역시 제1pt로 보면 n2 이건 문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라이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착각을 많이 하는 게 결혼한 이래로 이럴 때 캐콘시다 이라이 따형이라고 착각이 쉽죠 왜 뭐뭐한 이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왠지 따형이 올 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때형에만 이 때형에만 접속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붙여가지고 때 이라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왠지 발매한 이래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만 틀린 부분은 a가 되겠네요 자 그 밴드는 2년 전에 시디를 발매한 이래 하츠 바이 시데 이라이가 됩니다 틀린 부분은 a가 되겠네요 다음 코쿠나이 노미나라즈 코쿠나이 국내 다음 노미나라즈도 이건 문법에 나옵니다 뭐뭐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죠 국내뿐만 아니라 카이가이 데모 해외에서도 화나면 펜이죠 펜을 후야시데이로 늘리고 있다 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펜을 늘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라이라는 표현은 접속이 뭐다 다행이 아니라 반드시 대응에 붙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츠 바이 시데 이라이가 되겠죠 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 노미나라즈라는 표현 뭐뭐뿐만 아니라는데 이거 n1 1급에 가시면 제1피티의 n1입니다 타다 뭐뭐 노미라는 형태의 표현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생리하기도 합니다만 타다 뭐뭐 노미 단지 뭐뭐일 뿐이다 타다 뭐뭐 노미가 되겠죠 단지 뭐뭐일 뿐이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이 노미나라즈가 우리말에 뭐라고 그랬나요 뭐뭐뿐만 아니라는데 우리말에 뭐뭐뿐만 아니라 일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표현은 정리를 해 두십시오 니카기라즈라는 표현 카기루는 한정하다 뭐뭐에 한하지 않고 결국 뭐뭐뿐만 아니라 다음에 바카리가 뭐뭐뿐만 아니라 다음 바카리 대와나쿠 대와나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노미나라즈 뭐뭐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 니카기라즈 바카리카 바카리 대와나쿠 이런 변도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0번입니다 요료가 이 카노조와 시고 또 아타에라레르 소바카라 태고로 요크 코나시데이크 자 요료라고 나오죠 요령이죠 요령이 좋은 그녀는 시고 또 아타에르가 줄여자죠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동의니까 뭐죠 일할 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소바카라는 뭐뭐 하자마자 바로 혹은 뭐뭐 하자마자 금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이 좋은 그녀는 일을 받자마자 바로 태고로 요크 코나시데이크인데 태고로라는 단어는 태고로 적당함 알맞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과는 맞지 않죠 태기화라는 단어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기화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처리 솜씨를 나타냅니다 그럼 태기화 요크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솜씨 좋게 아주 멋지게 일처리 솜씨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나스는 일 따위를 해내다라는 의미니까 다시 보시면 자 요령이 좋은 그녀는 일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금세 솜씨 좋게 처리해간다 그 정도입니까 되겠죠 틀린 부분은 시가 되겠네요 태고로가 아니라 태기화 요크 전형적인 어휘 오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일곱 문제를 봤습니다만 매일 시험 나오는 게 이런 문법 표현의 오용 문제인데 문법 표현 자체를 제가 아까 뭐가 나왔네요 까라코소 까라니와를 바꾸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문법 표현을 바꾸는 문제도 나옵니다만 아까 나왔던 이라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앞서서 나왔던 이라이는 무조건 떼음에 한번 붙습니다 이런 접속 형태 오용 문제도 문법 표현은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암기하실 때 단순히 의미만 이라이 뭐만 이래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접속이 무슨 형태 뭐 떼음에 붙는지 나이형에 붙는지 이런 접속 부분도 반드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교재 해설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되겠죠 다른 교재와 달리 상당히 상세하게 해설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문법이라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